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한국 작가 꽁트 선집입니다. 한국 문인협회 소설분과에서 엮었는데요. 짧지만 긴 여운, 작아도 큰 감동입니다. 이정승의 콜라텍에서 그녀를 우향규의 남편의 여자 차호일의 서울 손님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콜라텍에서 그녀를 이정승 운영자가 비공식적으로 하는 춤 교습소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12시까지 하고 그 이유는 콜라텍이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요 앞전까지 입장료 천원 받았는데 지금은 무료입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고정된 분들이고 차츰 늘어나는 숫자로 가고 있지만 실버들의 건전한 놀이터로 인정되어 지역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춤추다 대기의자에 파트너와 앉아 구경하며 데이트하는 곳이죠. 앞에 비공식 춤 교습비는 토 일요일 제외하고 한 달 주 5일에 4만원 받습니다. 이 성태가 같은 가고 갑창단 회원 권성택 씨를 따라 연산동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콜라텍에 가면서 성태 씨가 자신과 같이 춤을 배운 사람이 비공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성태도 기본은 알아야지 하며 젊을 때 열심히 배운 춤을 머릿속으로 더듬어 보았다. 권성택 씨는 67세, 이성태는 65세다. 두 사람은 서면 쪽에 있는 가고 갑창단 회원이다. 합창단 모임이 끝나고 권성택 씨가 몇 번을 얘기하던 콜라텍에 오늘 가게 되었다. 콜라텍은 백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무도장에 남녀 쌍들이 연습 중이었다. 권성택 씨가 무도장 중심 공간에서 우측 정면을 보고 있는 주변의 남자 두 사람, 교습생 발 뛰는 지도를 하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교습생 남자들을 간혹은 큰 소리로 지적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박 선생 앞이었다. 권성택 씨가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 박 선생이라는 분이 정택 씨와 성태를 힐끗 쳐다본 뒤 초면임을 알고 손가락으로 무도장 중앙 옆 출입문 쪽으로 저기요? 권성택 씨와 성태가 손가락 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성택 씨는 빙긋이 미소를 보인다. 성태가 보기에 머리칼은 보통 사람들보다 길게 장발머리에 권장한 체구. 2미터는 되어 보이는 키의 거인이다. 그 앞으로 성택 씨와 다가갔다. 행정을 보는 한 사나이와 장부를 들고 얘기 중에 권성택 씨를 발견하고 반색을 한다. 아, 성택 씨가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성택 씨가 잡으며 친구와 놀러 같이 왔습니다. 성태를 보며 이 선생님 인사하세요. 그 거인과 성태가 손을 잡았다. 성택 씨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장발 거인은 만면에 미소를 보이며 정기룡입니다. 초보자분 소개하더니 이번에는 선생님 모시고 온 모양입니다. 너털 웃음이 답을 기다린다. 이 성태는 저는 춤을 잘 추지는 못하고 조금 춥니다. 선생님 얘기 많이 듣고 콜라텍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권성택 씨는 65대면서부터 쭉 실업자로 복지관과 콜라텍을 돌리면서 연마하고 숙달된 춤 솜씨를 인정받아 주변 대기의자에 앉아 있을 틈이 없었다. 블루스 곡이 끝나고 트로트 음악이 울리자 두 할머니가 성택 씨에게 손을 내민다. 여태 옆에서 블루스 곡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던 성태를 성택 씨가 지적하며 한쪽 할머니에게 이분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 소리에 성태는 덜컹 불안해졌다. 성택 씨를 보며 오랜 진한 춤이고 될런지 성태 표정을 읽은 성택 씨가 눈을 질끈 감는 신용을 해 보이면서 주변에서 하는 대로 하면 살아납니다. 성태가 엉거주춤 그 할머니에 이끌려 무도장 속으로 들어갔다. 배운 게 있고 보는 눈이 선생이라는 말 있듯이 신통하게 상대 발을 밟는다든지 실수 없이 그 곡이 끝나고 지루바까지 완벽하게 끝냈다. 성태 자신이 생각해도 신통했다. 몇십 년이 지난 일인데 사람의 지능은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날 이후로 둘이서든 아니면 성태 혼자서든지 콜라텍에 자주 들렀다. 11월이었다. 올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오늘만 콜라텍에 나오고 당분간 쉬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 오늘은 춤 수준이 좀 낮은 할머니 손을 잡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아직도 자신이 나서서 손을 내밀 용기는 없고 대기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앞에 쭉 빠진 키는 얼른 보기에 1미터 70은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내밀며 저와 한 번 추실까요? 춤을 청한다. 성태가 무심결에 손을 잡고 일어서면서 그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잡았던 손을 놓고 반봇 정도 물러섰다. 이게 누구야? 김정분 김정분이가 맞아? 성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한 듯 다시 한 번 부릅뜨고 확인해 보지만 분명하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정분이었다. 늙었지만 그 얼굴에는 젊을 때 정분이가 곳곳에 남아있었다. 네, 김정분이가 맞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는 조영필 노랫말과 같이 두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성태 역시 같은 표정이었다. 정분 씨는 성태를 먼저 알고 있었다. 성태가 다시 의자에 앉자고 손을 당겨 보지만 그 할머니 정분 씨는 성태 손을 끌어 무도장 안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은 블루스 곡에 맞추어 다른 여러 부리들과 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누구도 말이 없다가 성태 음성이 들린다. 떨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는 그동안 어떻게 미국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할머니 정분 씨 음성도 애잔하게 흐느끼고 울먹이며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다. 우리가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진적 주변에서 살았다.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던 미국에서 결혼한 박사 사위는 두 사람 이제 붙어서 제자리를 맴돌듯 발만 조금씩 움직인다. 그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겠지. 우리가 같은 동네에서 아버지는 동장의 대치주로 그 당시 부러울 것이 없이 살 정도였고 성태 네 집은 소작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었다. 빈농과 너의 아버지 학벌에 차이를 두고 성태 네 집은 소작에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었다. 빈농과 너의 아버지 학벌에 차이를 두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시고 타지로 친척집으로 보내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보냈지만 성태가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같은 나이 동갑으로 친구로 지내겠다고 했지만 더욱 가까워지는 낌새를 난 아버지가 미국 유학을 보냄으로 헤어졌다. 성태는 몇 해가 지나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에 성태도 소식을 맞고 살았다. 우리도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왔으니까 나는 성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 그런 우리가 오늘 이곳으로 이런 모습으로 만나다니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던 박사 남편도 죽고 그 많던 재산도 흩어지고 지금은 빈손이 되었다. 놀란 모습에 성태는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고비고비 넘겨왔는데 아내는 고생만 하다가 사별하고 나 혼자 되었다. 성태가 두 팔에 힘을 줘 꽉 부득혀 안으며 정분아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 애원으로 변한 성태 음성은 떨리고 있었다. 성태와 한번 살아보았으면 하는 마음 꽉 차오지만 이제 나의 낡고 퇴색된 손수건은 성태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중간에 많은 시간들이 마음은 원해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노인으로 인정하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떨리는 소리로 울고 있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동 시앱버스 터미널로 간다는 정분씨와 중간에 온천장에서 내린다는 성태 두 사람 노인 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다. 정분씨가 성태 얼굴을 요리조리 무언가를 살피듯 모습을 훑고 있다. 성태는 맨 손등을 비벼보기도 하고 손바닥을 쳐다보기도 정분씨 눈을 피한 채 딴청을 떨고 있었다. 성태 얼굴을 짠하게 살피던 정분씨가 자신이 낀 장갑을 벗고 한 손을 성태 손위에 올려놓으며 손이 찹다. 정분씨 얼굴에 안타까움이 묻어있다. 곧바로 핸드백에서 몇 회용 물티슈를 꺼내어 뜯은 뒤에 한결을 뽑아서 성태 잠바 앞부분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닦아준다. 손과 손등을 보기도 눈을 피해 있던 성태가 우리 하룻밤 같이 지내면 안 될까? 그랬으면 하는 생각 나도 간절하지만 우리 사이에 많은 시간들이 욕망과 열정을 바꿔두었다. 무골 장군 진태 공격에 질구에서 하얀 피를 줄줄 흘리며 장군을 부둥켜안고 자멸하는 실천과 행동들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은 영원한 추억으로 남게 할 뿐. 나는 울산에 애 보러 간다. 작은 아이가 아니고 50이 다 된 48세 된 큰아들이다. 이혼하고 혼자 있다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도와주어야지 어떻게 하겠나? 성태가 온천장 가까이 왔는데도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온천장에 내리기 전에 전화번호 하나 적어달라고 정분씨가 얘기하고 성태가 정분씨 핸드폰에 입력한다. 정분씨는 부산에 가까이 올 일 있으면 전화할게. 온천장 지하철역에서 내려 멍청하게 보고 있는 성태를 손을 흔들어 보이고 지하철은 노포동 쪽을 향해 출발했다. 성태의 눈 언저리는 젖어있고 입술은 파르르 떨고 있었다. 주제곡 콜라텍에서 만났다. 꿈인지 현실인지 갈망했던 나의 사랑. 나에겐 뿌리 큰 나무 명문 앞세운 유학길에 갈라놓은 40년 그리움에 끝은 어디에 박사와 결혼 소식 가슴 아파도 입새는 짙어만 갔다. 콜라텍에서 만났다. 꿈인지 현실인지 갈망했던 나의 사랑 나에겐 뿌리 큰 나무 흩어지고 사라지고 가슴 아픈 그 사연 그 재앙은 어디서 빈손으로 가는 길 원망에서 무엇해 나의 사랑 울면서 내게로 오네. 남편의 여자 우향규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다. 믿음도 파괴되고 인생도 끝없는 암흑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보지 말아야 할 진실을 보고 말았으니 유경은 심장이 부서지는 충격을 받으며 끝없는 나락으로 무너져 내렸다. 절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을 사랑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다. 정말 아니라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했다. 유경아 빨리 나와봐. 오늘 유경은 여고 동창이자 대학교 동문이었던 민소정과 약속이 있어 신림동 사거리 노들 카페에 나와 있었다. 그런데 민소정이 카페 출입문을 밀고 들어서며 숨이 넘어갈 듯 급한 소리로 유경을 불러냈다. 왜 그래 민소정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유경이 소정을 바라보며 물었다. 암튼 빨리 나와봐. 유경이 소정의 곁으로 다가서자 소정이 유경의 팔목을 잡고 카페 뒷골목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유경아 저거 내 남편 아니냐? 소정이 긴장된 목소리로 유경에게 말했다. 어 그래 맞아. 유경의 남편 윤재현이 그린파크 모텔 옆 골목에서 20대 후반에 묘령의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경아 이것 좀 봐봐. 소정이 그녀 자신의 휴대폰을 유경에게 내밀었다. 그 안에 남편의 동영상이 들어 있었다. 어? 유경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터뜨리고 말았다. 만감이 교차하는 와중에도 유경은 남편과 행복했던 추억이 먼저 떠올랐다. 유경아 사랑해 당신은 나의 인생이야. 정말로요? 거짓말 같은데? 유경이 남편을 바라보며 애교가 넘실거리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남편 윤재현은 잠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유경을 즐겁게 해주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진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유경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행복했다. 그리고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아 기르며 만족한 생활을 누려왔다. 이 순간 유경은 불쾌하고 저주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길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다. 유경아 유경아 정신 차려 깜짝 놀란 소정이 소리를 치며 유경을 붙잡았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유경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소정이 건네준 휴대폰 통영상에는 남편 윤재현이 모텔에서 나온 장면이었다. 묘령의 아가씨와 행복한 미소를 흘리며 다정하게 걸어나왔다. 이 충격적인 장면을 유경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예 유경아 더 이상 안되겠다. 일단 집으로 가자. 택시! 때마침 택시가 그녀 곁을 지나갔다. 택시를 불러 세운 소정은 넋이 나가버린 유경을 부축하여 택시를 타고 유경의 집에 도착했다. 유경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총각 때부터 바람을 많이 피워온 사람은 가정을 확실히 지킬 줄 알아. 그러나 첫바람은 바로 태풍이고 토네이도야. 그래서 가정도 가족도 전혀 생각지 않아. 사실이 그렇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소정은 유경을 위로하며 많은 얘기를 하였지만 유경은 아무런 말도 없이 흐느끼며 울기만 했다. 25년 전 유경은 남편 윤재현을 만났다. 남편은 당시 서울법대 3학년으로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다. 유경은 대전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신문방송학과에 입학을 한 1학년 신입생이었다. 남편의 아버지 윤 진모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신림동에서 7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부분이 상가 건물로 1층은 점포였고 2,3,4,5층은 원룸으로 개조를 해 학생들에게 월세를 주고 있었다. 유경도 그의 아버지 건물의 세입자였다. 그래서 남편 윤재현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기에 예의도 밝았고 또 순수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하고 친절하며 인정이 넘치는 호남이었다. 애모는 눈에 확 띌만치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순수함 속에 남자다운 매력이 넘쳐 흘렀다. 유경은 졸업을 하면 신문기자나 방송국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얘야 힘들게 경쟁하는 사회에 뛰어들어 고생할 게 뭐 있니 그와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자 예비시아버지 윤진모와 예비시어머니 한예설이 유경에게 말했다. 유경에게 일찍 결혼하라는 얘기였다. 남편 윤재현은 일남이녀 중 맏아들로 4대 독자였다. 그래서 시부모는 일찍 손자 손녀를 보고 싶어 했다. 유경은 그의 부모가 내어놓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동안 고민하느라 마음고생을 치뤄야 했다. 그도 부모님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은근히 기대했다. 유경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공부한 이유는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어 사회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경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부딪혀온 현실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졸업을 앞두고 직장을 얻기 위해 일이 뛰고 절이 뛰며 고군 분투하고 있었는데 몸에서 이상신호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첫 딸을 낳게 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유경은 그와 웨딩워치를 올리고 말았다. 그리고 1년 후 딸을 낳았고 다시 2년 뒤 또 딸을 낳고 말았다. 시부모는 아들을 원했지만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입을 꼭 닦고서 지켜만 보았다. 아들을 낳지 못한 유경은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았다. 심장이 조여들며 숨이 갇았다. 그 속에서 유경은 오기가 발동했다. 아이를 열 명 출산하더라도 꼭 아들을 낳겠다는 집념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신의 축복이 메아리 쳐왔다. 세 번째로 출산한 아이가 아들이었다. 유경은 그것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에 머물렀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하였던 남편 윤재현은 사법고시를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아들을 지켜보게 된 시아버지 윤진모는 실의에 빠지고 말았다. 자식의 성공은 그 부모에게 값진 선물이었다. 시아버지 윤진모는 자식의 실패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말았다. 남편은 4년 후 돌아왔지만 사회에 들어가 설 자리가 없었다. 그런 남편은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또 취미생활도 없었다. 부모가 돈이 많은 체력가라는 배경이 있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테니스를 즐긴다거나 골프를 하면서 여러 방면 사람들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것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실내 수영장에서 서성거리며 허송세울만 보내고 있다가 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그에게 방연정이라는 여자가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의 실수로 임신하였고 어린 나이다 보니 태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유산하게 되면서 큰 충격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 되고 말았다. 30세가 가까웠지만 결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그녀는 애모가 팔등신으로 마치 유명한 예술가가 빚어놓은 조각 작품처럼 매혹적인 몸매와 빛나는 미모를 갖춘 완벽한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나타났으니 많은 남자들이 웅성거리고 이슈거리가 되어 남자들의 모든 시선을 한몸에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그녀가 어느날 갑자기 커피를 사들고 윤재현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시네요. 커피 한잔 드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연이 되었다. 남편의 불륜을 보게 된 유경은 비참하고 비통해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 같아서는 위자료를 받아들고 이혼을 선언하고 싶었다. 그러나 유경은 삼남매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유경은 자식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걸린 교차로에 부딪히며 고뇌에 흔들렸다. 그래서 유경은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참고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도 가슴속에 낙엽처럼 쌓여드는 비통함을 넘어설 자신이 없었다. 남편 윤재현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지만 가슴아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경은 방 안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다. 어디 아픈 거야? 정말 어이없는 질문이었다. 유경은 속에서 불덩어리가 솟아올라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까스로 견디며 숨가쁜 순간에 직면에 있었다. 뭐? 어디 아픈 거야? 유경은 곧 그의 말을 반박으로 되받아 내이며 벌떡 일어나려다가 포기하고 말았다. 생각 같아서는 그에게 달려가 치고 받고 사생결단을 내고 싶었다. 그리고 살림이고 뭐고 모두 다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으로 불쾌하고 저주스러운 현실이 부드럽게 풀릴 수 없었다. 이 모든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다 가려면 시간과 싸우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소문이 퍼졌고 마을에도 남편의 불륜 사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시부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유경은 그 소문으로 얼굴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자신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스러웠다. 어떤 성적인 문제가 유경 자신에게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하고 쳐다보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그런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남편 재현은 그 소문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회를 즐기며 과감한 행동으로 나갔다. 시아버지 윤진모는 아들이 실업자가 되자 상가건물 두 동을 아들 재현에게 이산으로 던겨주며 말했다. 이 건물을 팔지 말고 재현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라 고 말했었다. 남편 재현은 그곳 건물에 방연정이 거주할 공간을 만들어 주고 말았다. 유경은 그 사실을 알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이미 남편은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었다. 삼남매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했다. 유경은 시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경이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그래 내가 말해 봐라. 무엇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마. 네. 저는 절대 아이들과 헤어져서는 못살아요. 아버님께서 제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살 수 있게 도움을 주세요. 유경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가까스로 눈물을 삼켰다. 알았다.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꼭 약속하마. 서울 손님 차호일 마을은 지리산 자락을 끼고 계곡 깊숙이 숨어 있었다. 읍내로 차가 하나 다닐 정도로 깎여 있는 것이 애부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고 그 길을 따라 험준한 계곡이 첩첩히 늘어서 있었다. 마을 앞에 빈 공터에 덩그렇게 분교 하나가 세워져 있는 것이 마을에서 문명의 물을 먹은 유일한 흔적이었다. 여름이면 해발 700미터 인 이곳은 평지의 늦봄 날씨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마을 앞으로 지리산 계곡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기기묘묘한 모습을 이루며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름의 피서지로는 더할 나위 없었다. 이곳에 온 인근 도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심심하니까 잡기로 피라미, 메기, 쏘가리 따우의 어탕을 주문해 먹기도 하고 어떤 나이든 이들은 이곳 뚝바리네 집에서 뱀탕을 주문해 먹기도 하였다. 마을에 한 개 있는 구멍가게는 금세 그들의 군것질로 매상이 올라갔다. 그들은 대체로 사흘 또는 나흘 정도 이곳에 머물다 가고는 했는데 그들이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로 채워줘 8월이 다가가도록 마을은 계속해서 북적되었다. 그들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후면 마을 이곳저곳이 성치 않았다. 그 말띠 맑은 계곡이 휴지 뭉치와 콜라병 깡통 비닐 라면 봉지 같은 것으로 뒤덮이거나 그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내것 내것을 따졌다. 피라미 메기 소가리 등은 씨가 말랐다. 그 흔하디 흔한 물뱀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은 순식간에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잡스럽기는 해도 마을 사람들에게 별로 미움을 사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들이 마을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주전부리 값을 좀 후하게 쳐주었거나 갈대면 자신들이 가져온 남은 음식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희귀한 열대 과일까지 이런 것은 이들이 좀 지저분 하거나 잡스럽고 분탕질을 해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되었다. 가난한 동네에 이들 여름 손님들은 그런 면에서 고마운 사람들이었고 그까짓 분탕질은 이들이 가버리고 난 다음 싹 걸레로 훔치듯 훔쳐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계곡의 쓰레기들은 이들이 뿌리고 간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난한 산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이들이 가고 난 다음이면 적지만 이들에게도 자식들의 학용품을 살 돈이 만져지고는 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가을 겨울 그리고 이듬해 봄도 가고 다시 여름이 왔다. 어떻게 된 셈인지 이번 여름에는 서울 사람들도 왔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끼리끼리 왔다. 이들은 검은 윤희 산소처럼 돋는 리무진 벤츠 따위를 타고 왔는데 이들을 보자 앞서 왔던 일단의 비서객들 곧 시에로나 액센트 프라이드 이런 소형차들을 몰고 왔던 인근의 사람들은 어찌된 셈인지 이들을 보자 모두 휴가를 하루 이틀 앞당겨 가버렸다. 또한 이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 말로 보면 보통 사장 해장 이사 이런 말들로 통했다. 부장 부장도 없었다. 약관의 나이에 이런 명함이 붙는 것이 좀 이상해서 재벌 이생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올리 만무였기 때문이었다. 오렌지 족이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나이가 너무 들어 있었다. 대개 하는 행동을 보면 4, 50 그 사이로 보였는데 얼굴로 보아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이들은 그들이 부르는 이름답게 씀씀이가 예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컸고 또 서민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8월 한 달간 여관집 할메집을 통째로 빌려 머물고 있었는데 보통은 주로 산을 오른다든지 냇가에 가서 등물을 친다든지 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자 그들은 뚝바리네 집에서 뱀탕을 주문해 먹기도 하고 사냥꾼 김씨에게 부탁해 노루를 잡아다가 노루피를 마시기도 하고 노루 불고기를 해먹기도 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는 같이 먹기도 하였다. 일요일에는 얼기설기 엮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산골 개척 교회에도 나갔다. 나가서는 헌금을 하기도 하였다. 그 수준이 이전의 사람들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뱀탕만 보더라도 잡사만의 그것이 아니라 살무사 둥그렁이가 혼합된 최고급의 뱀탕을 주문해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 그들이 그때마다 뚝바리 박씨에게 지불하는 돈이 산골에서는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하여간 돈에 관한 이들은 거침이 없었다. 한마디로 그들은 깨끗했다. 씀씀이도 컸고 그저 인근 도시 사람들이 와서 조잘되다가 으스되다가 분탕질을 해되다가 쓰레기를 흡억하게 남기고 가는 그런 것과는 달랐다. 매년 이런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다. 그 해 8월도 갔다. 8월이 가자 이들은 잽싸게 족제비 병아리 낚아채듯 떠나버렸다. 떠날 때 그들 차 트렁크에는 이곳에서 잡은 통로로 한 마리씩 들어 있었다. 참 마을은 깨끗했다. 쓰레기 치울 일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의 깨끗한 태도와 절도 있는 생활에 감격했다. 그것은 이제껏 보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서울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그런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에 처녀란 처녀는 모조리 배가 불러왔다. 말순이 희말이 얌전하기로 소문난 윤숙이 양옥이 순님이 모조리 할 것 없이 배가 쑥쑥 붉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배 속의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나 이미 그 어느 곳에서도 서울 손님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깨끗해도 너무 깨끗했다. 작품 작품 감상하셨는지요? 콜라텍에서 성태씨가 첫사랑 정분씨를 만나죠. 헤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에 성태씨가 우리 하룻밤 같이 지내면 안 될까 라는 말에 정분씨가 나는 울산에 애보러 간다. 작은 아이가 아니고 50이 다 된 48세 된 큰아들이다. 이혼하고 혼자 있다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도와주어야지 어떻게 하겠나 알고보니 정분씨에게도 사연이 있네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정분씨가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탈날이 오겠죠. 성태씨를 만나러요. 아들은 아들이고 정분씨는 정분씨 인생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